국내 최초, 아니 세계 최초 제품이고요 식사하시기 전에 하나 드시면 탄수화물 커트로는 이만한 제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오랜만에 제품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가 그동안 몇 가지 제품들을 리뷰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아무 제품, 어중이 떠중이 제품들은 리뷰를 안 하죠 제조 관점에서 정말 잘 만들었거나 섭취 후에 진짜 효과가 있을 만한 제품들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리뷰해달라는 요청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90% 이상은 제가 먼저 거절하고요 나머지 10%도 대부분 끝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제품 리뷰라면 단점이나 아쉬운 점이 들어가야 정상인데 업체분들이 단점이나 아쉬운 점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단점이나 아쉬운 점이 없으면 그게 무슨 리뷰야 여튼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제품 아쉬운 점도 있지만 굉장히 잘 만든 제품이고요 바로 주식회사 얼굴 반쪽의 가르신야 2800mg 젤리 다이어트입니다 뭐야 가르신이야? 그거 간에 안 좋다는 거 아니야? 그거 효과도 없잖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절대로 다른 영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중 대부분은 가르신야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신야 제품을 고르고 드셨기 때문이죠 먼저 가르신야가 간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말씀드렸죠 모 연구 기관에서 허접하게 연구된 결과가 공중판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일어난 해프닝에 불과한데 워낙 많은 분들이 드시던 성분이라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정도 이슈는 홍삼은 물론 모든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드실 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서 가르신야 제품 고르실 때 간 손상 이슈는 무시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몇몇 약사나 의사 유튜버 분들이 가르신야를 마치 굉장히 위험한 성분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가르신야가 위험하면 홍삼도 위험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하네요 자 얼굴 반쪽에 가르신야 2800mg 젤리 다이어트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좀 촌스러운 것 같은데 디자인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간편하게 짜먹는 형태의 젤리 제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찾아보시면 가르신야 젤리 제품도 많이 있는데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가르신야가 충분히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데 있습니다 야 가르신야 제품인데 당연히 가르신야가 많이 들어있겠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가르신야 제품들 보면요 대부분 가르신야 함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 입에서 효과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제품 하루 두 포 기준으로 가르신야의 기능성분인 HCA를 2800mg 제공하는데요 2800mg이면 시작차에서 정하는 HCA의 최대 함량이죠 이 제품 이걸로 끝났습니다 Very good 왜냐하면 가르신야는요 맛을 잡기가 힘든 원료라서요 맛있어야 하는 젤리 형태로 만들면서 고함량의 가르신야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가르신야 젤리 제품들 보통 두 포 기준에서 HCA를 750에서 1500mg 정도 제공하는데 이 제품은 두 포 기준 2800mg 즉 한 포에 1400mg 제공해서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품 개발을 의뢰한 판매처와 제품을 만든 제조사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젤리 제품으로는 국내 최초 HCA 2800mg 제공하는 고함량 가르신야의 제품이 되겠고요 아마 국내 최초이면서 세계 최초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HCA 함량에 많은 점수를 주는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모든 기능 성분들은 하루에 섭취하는 함량이 높을수록 효과도 비례해서 올라가는데 가르신야는 다른 성분들에 비해 유독 더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몇 가지 영상을 통해서 가르신야를 섭취하고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제품을 고르고 섭취해서라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르신야 제품은 한 끼당 HCA를 750에서 1000mg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탄수화물이 커트가 되는데 대부분의 제품들은 어떻죠? 대부분 하루 두 번 섭취했을 때 HCA를 750에서 1000mg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튼 이 제품은 충분한 함량의 HCA를 제공하고 있고 함량에 있어서는 가르신야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젤리로 만들어서요 고함량의 가르신야를 물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네요 솔직히 이 정도 함량의 가르신야를 드시고도 효과를 모르시겠다 몸에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르신야가 들어간 제품은 그냥 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 낭비죠? 그 다음 장점이라면 배변 활동에 좋다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링과 프락토올리고당이 들어있는 것인데 사실 가르신야량이 높은 것에 비해서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링 함량은 많이 낮아서 배변 활동에 큰 기대를 할 정도는 아닙니다 대신 프락토올리고당이 한 포당 4500mg 들어있어서요 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링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는 있겠고요 그렇다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화장실을 잘 가게 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신야 성분 자체도 드시는 분에 따라서 화장실을 잘 가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이 제품은 가르신야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링 프락토올리고당 이 세 가지 성분의 조화가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바로 컨셉 원료죠 제품의 기능성이나 효과와는 관계가 없이 우리 제품에는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라고 보여주면서 제품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 마케팅 목적으로 미량식 첨가하는 성분을 컨셉 원료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에 쓰인 7가지 베리 추출물과 아미노산 혼합물, 히알루론산 그리고 여러가지 비타민, 미네랄들은 제품의 기능성과 효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컨셉 원료입니다 이건요 이 제품을 만든 업체 대표님이 다음 제품을 생산할 때 컨셉 원료를 넣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랑 했어요 한번 지켜보시죠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럼 얼마나 맛있는지 맛을 보고 이 제품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은 레몬과 라인 맛이 섞인 맛인데요 가르치냐를 이렇게나 많이 넣었는데 맛을 이 정도로 잡았다는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솔직히 막 드라마틱하게 맛있진 않은데 충분히 먹을만 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 포에 들어있는 젤리 양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런 젤리 제품들이 한 포에 20g 정도 제공하는데 이건 30g 그래서요 식사 전에 하나 드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티격 억제해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르신아는 식사 전에 드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알약 제품의 경우에는 알약이 몸에서 녹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보통 식사 30분 전에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제품은 젤리라서 식사 바로 전에 드셔도 되겠고요 그렇다고 어? 나 밥 먹기 전에 까먹었어요 어떡하죠?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전에 못 드신 분은 식사 후에 드시면 되니까요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요 이 제품 의뢰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가르시니 한 면 딱 보고 와! 가르시니아 젤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건 무조건 리뷰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업체 대표님도 제 채널을 보면서 제품을 기획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걸 마음이 통했다고 하는 걸까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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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남이었습니다